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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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피곤해 하아 하아 지금 몇 시야? 모두가 다가오세요 아, 피곤해 굿모닝 나 이제 씻고 잘 거야 씻고 자기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븐 활동이 끝이 났고 끝이 난 거지 몰라, 뭐 어떻게 했지 몰라, 나도 그 다음에 공식적인 스케줄은 끝이 났고 그래서 왔어요, 그냥 피곤해 피곤해 그냥 켰어요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공연 되게 재밌었어요, 재밌었고 근데 확실히 저는 좀 아미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아, 맞아, 졸려서 그런 거야 아무튼 아무튼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오늘도 많이 느꼈어 이제 요즘 제가 활동이 많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확실히 앞에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차이 큰 거 같아 힘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, 약간 원래 어제보다 오늘 몸 상태가 더 안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, 계속 계속 막 숨 쉬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 받길래 아, 오늘 괜찮으려나 했는데 근데 딱 그 인터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공연하기 그 이후까지 그냥 그 호흡에 대한 대한 그 생각들이 아예 없었어 그냥,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, 재밌었고 확실히 아미가 했어야 돼 난 콘서트가 맞아 그래서 이번에 생방송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었거든 내가 미묘하게 막 뭐 라이브 하면서 음이 나가고 뭐, 뭐 음이 탈이 나더라도 그냥 그, 그 라이브 그러니까 쌩 그 느낌이 주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활동할 때 다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되게 재밌었어요, 재밌었고 활동하면서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아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점에도 멀리서 되게 많은 응원을 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, 기쁘고 너무 힘이 많이 됐고 너무 행복했습니다, 행복... 되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죠? 왜냐면 뭐, 이제 너무 재밌어서 나는 음이 탈이 나도 재밌었을 것 같아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맨날 음이 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잘하는 건 명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는 포인트들이 있고 하니까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내가 몰라 몰라, 그냥 오늘 무대를 망쳤어도 물론 안 망치게 했겠지 겁나 열심히 했겠지 그래, 그래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난 그냥 여러분들 만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라이브도 어떻게... 어떻게 보면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좋아, 다 좋아 좋아, 다 좋아 무대 망치면 어때? 물론 쪽팔리겠지 아미들 기 살려줘야 되는데 무대 당연히 잘해야 되지 그건 항상 디폴트야 잘해야지 그건 맞지만 무대 망치면 어때? 대박. 그냥 하는 거지. 물론 그냥 할 생각 없음. 겁나 잘 할 거임. 아무튼 오늘 어제보다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, 목이. 들숨 한 번 했는데 막 너무 간지러운 거야, 이 기도가. 기침 계속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... 늘 저기 뭐야, 아미들을 응원해주고 아미들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난다. 몸도 몰라, 몸도 인식을 못 해. 간지러운 거 인식을 못 해. 그런 생각조차 없어져. 아무튼 되게 아미들과 내가 서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,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.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 좋게 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고 다 필요 없어, 그냥. 아미들이 최고예요. 재밌다. 재밌어. 앞으로도 이렇게... 오케이, 진짜 간다. 나 택시 불렀다. 왔어, 지금. 저기 안 보여? 택시 있잖아, 저기. 간다. 택시. 아빠, 고리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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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